자 떡볶이 오늘의 주어에요 It's one of the most popular 원오브 더하기 최상급 나오시고 가장 인기 있는 복수명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세트 알아줘야지 One of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릿풋 길거리 음식 중 하나다 어디서? In Korea 한국에서요 Many Korean 주어 love 좋아합니다 It's, 그것의 그것이 뭔데요? 떡볶이에요 떡볶이의 Spicy, 맵고, sweet taste 단맛 자 형용사 and 형용사 이어주고 여기서는 명사를 다 꾸미죠 Spicy and sweet 맵지만 그래도 맵고 단맛을 좋아합니다 And consider 여기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문용 O형식 그 다음 이시바로 목적어 떡볶이죠 그리고 이것을 목적보어 가장 자기의 컴포트, 위안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시바로 우리의 떡볶이가 되겠고 자 그럼 요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컴포트, 위안의 음식으로 짜장날때 먹는거 화날때 먹는 음식으로 떡볶이를 꼽아요 자 it turns out that 이란 문용 몸모라는 몸모라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 말이죠 자 it turns out that 대자리아라 드러났죠 More American,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은 are enjoying 동사자리죠 즐기고 있어요 목적어 떡볶이를 요즘에 as well 또한 미국 사람들 즐기고 있다 Recently, 최근 The MBC Television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 있는 MBC 방송국은 aired, 방송했다, 생방했다 뭐 이렇게 괜찮아요 생방송, 온 에어리라고 하죠 aired, 방송했다, report 어떤 레포트 보고를 올렸어요 On the Korean dish, 한국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And eat, 그리고 그것의, 그것 여기서 떡볶이보다는 한국 요리를 뜻해요 한국 음식의 인기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In that country,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죠 USA예요 According to the broadcast, 그 방송에 따르면 Many US cities의 많은 시민들은 Are trying out, 먹어보고 있어요 뭘요 Spicy, 또 나왔어 형용사, 형용사, 명사, 떡을 받아요 Spicy, 맵고 Cylindrical, 이런 모양 요렇게 요렇게 Cylinder 모양 원통형이라고 하죠 원통형 모양의 떡을 참 먹어보고 Trying out, 이걸 시도해보고 뭐 좋아한다고 Enjoying, 즐기고 있다고 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떡볶이는 특히도 gained, 얻었다란 뜻이죠 Has gained, 얻었다 Global recognition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대요 또는 인지도가 늘었어 Due to, 뭐뭐 덕분에 플러스 명사 나오죠 BTS 덕분에 세계적인 인지를 얻었습니다 2018년에 Member of the Korean Boy Band 아, 이 한국 보이밴드 중 한 멤버가 Was seen 자, 5형식 이 중에서도 Was seen 같은 거는 목격되었다 우리가 무슨 동사라 그러죠?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금 지각동사에 대한 수동태예요 목격되었다 그런데 여긴 이팅이죠 우리 지각동사가 뭐 받을 수 있어? 목적보호로 동사원형 또는 ing죠 ing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동사원형일 때는 이걸 to로 바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to eat도 가능해요 지각동사가 수동태일 때 목적보호 자리에 eating 또는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형식 지각동사 I, 나는 보았다 it, 그것이 run 또는 running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it이 주어로 가게 되면요 얘가 was seen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지 it was seen 그런데 원형은 못 나와요 to 붙여야 돼요 to run 또는 runnin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was seen 목격되었대요 뭐가 먹는 것이 하나 더 to eat 먹는 게 the food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목격됐어 어디에서 street stall stall 노점상 그리고 images of the visit 얘가 방문한 이미지들은 그 사진은 world shared 공유되었다 어디에 SNS에 also 하나 더 Korean American puppet character 자 한국계 미국 어 puppet character 어떤 캐릭터가 있나봐요 손인형 손인형이 puppet이죠 US Children's Show Sesame Street에 있는 어떤 인형 캐릭터가 has set 이렇게 말했다 뭐라 말했다 death 생략됐죠 떡볶이 is her favorite food 자기 최애 음식이 떡볶이라 그랬어 자 이 음식 떡볶이는요 is served 자 제공됩니다 어디에 hot pepper paste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으로 나옵니다 but 그런데 다른 variation 변형들은 have caught on to 어 유행을 끌었어요 이렇게 갈게요 하지만 다른 변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밀키트 그 중에서도 밀키트 자 밀키트 떡볶이인데 무슨 떡볶이 크림소스 떡볶이 밀키트 또 카레 떡볶이 밀키트 and others 등등등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자 밀키트가 있어요 무슨 밀키트 1번 크림소스 스파게티 2번 카레 떡볶이 그리고 등등등을 have generated 발생시켰다 생성했다 발생했어요 뭐를요 관심 또는 흥미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목적어자리 자 그래서 얘는요 관심을 일으켰어요 누구 사이에 among American 미국인 사이에 밀키트가 굉장한 흥미와 관심을 일어났어요 원크리안 푸드 컴퍼니 한 회사는 reported 보고했습니다 됐다 기와문을 sales 판매량입니다 판매 of each 자신의 자신의 누군데요 자기 회사입니다 자기 회사의 떡볶이 상품의 판매율은요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몇 퍼 지난해 450% 4.5배나 판매가 증가됐다고 얘기했어요 meanwhile 한편 Korean popular franchise 그 프랜차이즈 회사인지 뭐 두 끼 떡볶이나 아니면 감탄 떡볶이 이런 거 이런 코리안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have also made headway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다 이렇게 해서요 나아가다 made headway into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recent year 최근에 옆끼떡볶이 그리고 두 끼 떡볶이는요 자 두 가지입니다 and 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동사 have both opened 둘 다 열었어요 뭐를 열 레스토랑 오우 지점을 냈어 어디서 동부 지방에서 여긴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동부에 이미 지점을 찾았답니다 차렸답니다 그래서 한번 쫙 우리 떡볶이의 인기 그거에 대해 나왔으니까 중간에 자 아까 지각동사 그거 오형식 지각동사 C 봤죠 그거 지각동사에 대한 수동태를 만들 때 자 원형은 2를 붙고요 ing 그냥 나온다는 거 설명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계획에 갈게요 팩트인 레스토랑 이미 there is a handful of 소수의 몇몇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몇몇의 레스토랑 and 카페 인 코리아 카페랑 아니면 음식점이 이미 소수가 있어요 몇몇의 한국에 카페 레스토랑 있어요 어떤 카페랑 어떤 레스토랑 카페랑 레스토랑 아 이거 어떻게 묶어야 돼 레스토랑이랑 카페를 선행사로 받고 있죠 얘네들은 allow 가능케 합니다 자 복수동사 나왔어요 왜요 앞에 선행사가 복수니까요 카페랑 레스토랑은 allow 가능케 해요 오형식 people 사람들이 목적보 to bring their pets 사람들이 어 애완동물 데리고 오게 하는 카페랑 음식점이 이미 소수가 좀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however 그러나 이 동물과 그들의 오너들은 are required to 요구됩니다 뭐가 in a special section 특별한 구역에만 앉아야 돼 어떤 구역 that separate 분리시키다 a from b a와 b가 a가 누군데 자 이 고객들이 누구예요 동물과 함께 온 사람들이랑 일반 손님들이랑 분리되는 특별한 구역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Ministry of Food and Drug 자 MFDS 자 뭐 음식이랑 어 식품 뭐 drug safety 그 뭐야 약 식품 제약 뭐 safety 안전당국 뭐 이런 거겠죠 식약청 식약청에서는요 announced 이렇게 알렸습니다 this law 이 법은요 would be modified 수정되다 수정되다 자 이 법안은 수정될 거래요 starting 언제부터 2025년 12월부터 after the change 그 변화 이 수정된 변화 이후부터는요 에어스랑 카페는요 will not be compelled 이거 강요받다야 be compelled to 강요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강요받다만 be forced to 가능해요 어 will not be forced to 자 이제는 offer 하지 않아도 돼 어 난윈 구분된 공간을 아까 구역이라고 했나요 그럼 그렇게 가자 구분된 구역을 offer 제공할 강요를 받지 않아요 when 뭐 할 때 they accept pet their owner 그 애완동물의 주인과 애완동물을 받을 때 따로 구분지우지 안아도 돼 thus 그러므로 pet animal은요 will be safe to share the same dining space 똑같은 공간을 차지할 거야 누구처럼 예 human customer처럼 without pets 자 애완동물이 없는 다른 일반 손님처럼 여기서는 그냥 일반 손님과 같은 공간을 share 할 수 있게 되었대요 some people are in favor of 여기서는 찬성이다 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찬성입니다 뭐가요 이런 법적인 체인지 법적인 변화를 그래 환영하는 바야 these supporters 이 지지자를 말해요 됐다 그러면 pet owner은요 comprise 차지하다 오 대략 30%나 됩니다 가정 그렇게 많아 한국 가정의 30%는 이미 pet을 키우고 있는데요 many of these customers 이들은 prefer to 자 데려오고 싶어 그들의 애완동물을 when they go out to eat 외식을 할 때 그래서 by changing by plus ing 바꾸므로써 현재의 법을 바꾸므로써 더 많은 식당과 더 많은 카페들은 will be able to cater 자 cater 음식을 공급할 수 있죠 누구에게 이 손님과 그들의 이 그들은요 손님이에요 손님의 사랑하는 동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찬성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 even after 2025년 후에도 only 아주 소수만 small number이니까 소수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잠깐만요 딱 봐야 되는데 음 음 소수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아마 decide to allow 아 이렇게 허용하는 데는 아마 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로 주된 공간으로 그래서 대부분 설립기관들은요 대부분 설립체들은 we likely 아마도 라고 따로 해석해도 부사로 to가 없죠 be likely to 아니에요 아마도 maintain 현재처럼 유지할 것 같아요 독립된 공간이나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동물은 아예 취입금지 요렇게 해놓은 데가 2025년 지나도 많을 거야 그나므로 legal change는요 do not infringe 침해하진 않을 거야 upon 어디에 권리에 어 펫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는 식사객이라고 해야 돼요 식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뭐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침해 뭐 방해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변화가 뭐 어 나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식사객에게 그 권리를 뭐 그때 그게 뭐 빼앗거나 아니면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 찬성파가 있다면 이제 반대파가 나와야죠 other people have voice to the 목소리 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무슨 목소리 criticism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regarding 뭐뭐에 관한 이렇게 뭐에 관한 upcoming change 다가올 변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이미 비판의 목소리 한마디로 아까 서포터가 있다면 비판자들이 있겠죠 크리틱스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대떡의 원문을 생략 가능 팩과 그들의 오늘은요 이미 선택권이 있잖아요 patronize patron 고객으로 하다란 뜻입니다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고객 certain restaurant and cafe 특정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이미 있어요 여기에 고객이 될 이것을 이용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이용할 선택권이 이미 있습니다 아 팻 가능한 데가 이미 있잖아 어떤 카페 that catered to them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랑 레스토랑이 이미 특정한 곳이 있어요 그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권이라고 할까요 by separating them 아 그들을 여기서는 pet과 owner 들이겠죠 into special section 따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customer can be kept 유지될 수 있어요 만족된 채로 그래서 pp로 나와야죠 모든 고객들이 유지될 수 있어요 어떤 채로 만족된 채로 다 유지가 가능해요 if not 그렇지 않으면 diner 어떤 식사객들 who are not fond of not fond of 좋아하다 야 not 이니까 좋아하지 않는 동물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안 좋아하건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사객들은 will be forced 강요 받을 겁니다 뭐 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돼 내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 근데 아까 그 법으로서는 일반 고객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다며 같이 먹다가 어 나 지금 이미 식사해서 먹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 강아지 데리고 앉아있어 이런 상황이죠 동물을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고객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be forced to 아까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아까 컴펠드 여기 있다 강요 받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compelled 아까는 forced 써드렸었죠 같은 말이에요 또 게다가 하나 더 있어 이 비판가들은 말합니다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it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아니야 for animal pets 누구에게 얘네가 to be allowed 허용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to be allowed 아 그들이 허용되는 건 어디서 all in restaurant 카페 모든 음식점 카페에서 얘네들이 허용되는 것이 애니멀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some of the animal 어떤 동물들은요 will not be clean 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 will carry germs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심상사상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좀 넘어갔나 dining area 그 식사하는 공간에 어떤 세균도 옮길 수 있잖아 getting rid of 없애는 것 of the current limit 현재의 한계나 어떤 제안들을 없애는 것은 will only 자 current 한계가 뭡니까 지금은 따로 지금 separate 하게 됐죠 이게 지금 current 한계가 바로 separate 시키는 거야 아 동물들 손님은 따로 이렇게 구분 지어놓는 이 한계점을 없애는 것은 will only increase 뭘 증가시킬 수 있어요 possibility 가능성을요 무슨 가능성 아 질병이 spreading 옮길 수 있어 누구에 대해 다른 고객들에게 patrons 고객들에게 질병을 옮길 possibility of spreading 동명사입니다 옮기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뭘 옮겨요 disease 질병을 옮기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자 1번 2번 같이 봤어요 다음에 만나요 lem 이렇게 이 흙 봄 갈징 봄 30 10 10 12 16 17 17 아멘